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다육이 아지트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자연군생 중대품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가격 보니까 정말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 득템가로 데려갈 수 있는 아이들이 오늘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다육이 아지트는 2만원부터 보내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오늘 뒷편의 세트 4종 세트도 오늘 착한 가격으로 올려주셨어요 자 얼른 담아볼게요 와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죠 자 여기서부터 얼른 담아보겠습니다 자 에게리아입니다 군생이에요 자 에게리아가 물이 드니까 정말 예쁘네요 자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유아이를 이렇게 앞에 담았는데요 자 가격은 16,000원이고요 12cm 불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육두입니다 육두 세상에 빛감 너무 예쁘죠 자 육두 군생인데 오늘 16,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올려주셨어요 요렇게 색감이 물이 잘 들었네요 와 진짜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자 오렌지 군생이에요 모란지 군생이에요 자 모란지 군생 자 요거 35,000원 완전 빨강이로 물이 들었어요 목지라가 이렇게 큰실하게 되어있는 아이고요 자 유아이 요거 17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세상에 완전 빨강이로 물이 들었고요 입장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요거 입장이 요렇게 생긴 게 꼭 홍둥이 입장처럼 생겼네요 자 모란지 군생입니다 3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전체 사이즈는 한 25cm 정도 됩니다 완전 빨갛게 자 물드는 모란지입니다 군생입니다 무지개 여신이에요 자 유아이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삼두입니다 삼두 아주 보라보라하게 라인을 잘 그렸어요 자 뽀얗게 분을 입고 있는 아이 자 유아이 무지개 여신이에요 자 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뮤줄리 군생이에요 자 2만원이에요 자 두수는 요렇게 4두 자 4두 자 요기도 4두 자 요기도 4두 피감 잘 물이 들었죠 요렇게 입장은요 그 하트처럼 생겨갖고 너무 예뻐요 자 단단하고 반짝반짝하게 생긴 뮤줄리 군생이에요 자 유아이들 오늘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빗감 너무 예뻐요 자 전체 사이즈 보고 갈게요 자 요렇게 하면 20cm 자 20cm 정도 됩니다 자 뮤줄리 군생이에요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빗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엘리 몰리 금이라는 아이예요 자 엘리 몰리 금이라는 아이예요 요아이 자연 군생입니다 자 요거 7만 8천원인데 오늘 6만 5천원에 자 할인가 내려주셨어요 이 목질아 좀 보세요 세상에 제 아빠 손가락보다도 더 굵게 생긴 꿀목대입니다 자 6만 5천원 자 요렇게 생겼어요 어우 예쁘죠 상당히 입장이 단단하고요 세상에 워메워메 요기도 자 요기에 또 얼굴 달려있나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기도 목질아 좀 봐주세요 자 요렇게 생긴 자 엘리 몰리 금이라는 아이예요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 사이즈는 26cm 정도 돼요 아 진짜 예쁘다 요거 살짝 물만 들어주면 웬일이야 너무 작품이네 완전 예쁜 작품이에요 매직잼골드 자연 군생입니다 자 요거 만원에 올려주셨어요 자 매직잼골드 자연 군생 이렇게 두수 많고 잘 다져진 아이가 만원이면요 진짜 착한 가격이에요 자 요런거 두수 자 요렇게 많지 않아요 작은아이들도 만원대에요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매직잼골드 이거 자연 군생인데 자 사이즈 좋고 두수가 진짜 좋아요 아주 반질반질한데 요 아이가 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아 진짜 착하고 예쁩니다 자 요쪽으로 왔어요 자 요기 있는 아이는 몽블랑 자연 군생 자 목대가 짱이에요 가격은 4만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여기 몽블랑 자연 군생의 자 이 속에 이 아가 좀 보세요 세상 여기가 사두가 있고요 또 요기가 있어요 자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목대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세상에 저 속에 목대가 보이나요 오메 세상에 자 요아이 자 몽블랑 자 요거 자연 군생이 자 가격 4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대 짱이에요 오 진짜 사이즈 좋아요 자 요거 전체 사이즈는 요렇게 19cm 이상합니다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올리비아 자연 군생이에요 자 요아이도 할인값 16,000원으로 내려주셨어요 이 목대 좀 보세요 요렇게 생긴 자연 군생입니다 아가들 진짜 많죠 자 요거 자연 군생이에요 입장이 반짝반짝합니다 자 올리비아 자연 군생 자 1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설이꽃 자연 군생입니다 자 요아이도 22,000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요거 14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도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잘 다져졌어요 짤막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자 설이꽃 자연 군생이에요 자 요아이 22,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자 요 먼노 참 좋아하죠 오늘 자 번호 3번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유아이들이 요렇게 자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연 군생입니다 빗감 요 물 들은거 좀 보세요 아주 펄감이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얘 물 들은거 좀 보세요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번호대로 보여드릴게요 1번이에요 자연 군생입니다 2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삼두 자연 군생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사이즈 빗감 너무 예쁘죠 1번입니다 2번이에요 자연 군생입니다 자 요거 2두 자연 군생이에요 자 14,000원 자 하니까 내려주셨어요 요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펄감이 너무 예쁘고요 자 펄감이 너무 예쁘고요 빗감이 요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물들기까지 상당히 오래 자 몇 년 걸쳐서 요런 아이가 나오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잘 다져줬어요 2번입니다 3번이에요 몬노 자연 군생이에요 유아이는 만원입니다 이두 군생이에요 자 유아이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우 동글동글 너무 예쁩니다 자 요쪽에 있는 아이는 파라다 프린스 자연 군생이에요 자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파라다 프린스가 라인이 너무 예뻐요 요거 자 초록초록 하면서 자 황금색으로 물이 들고 입장 끝에는 자 요렇게 진한 그런 붉은 톤으로 자 라인을 그리는데요 자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목대가 요렇게 생긴 아인데 오늘 요거 2만원에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자 요거는요 제가 봐도 너무 착한 가격이에요 자연 군생입니다 자 파라다 프린스 자연 군생이에요 유아이는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수형은 요렇게 생겼고요 자 자구들도 요렇게 달고 있어요 2개 3개 4개의 자연 군생이에요 자 유아이는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화분은 제외고요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수현입니다 자연 군생 자 번호 있어요 자 유아이 수현 자연 군생 17,000원이에요 자 목대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고요 깊이 있는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입장이요 통통해요 단단하고 잘막하게 생긴 수현 자연 군생 유아이 1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전체 사이즈는 18cm 이상합니다 2번이에요 자연 군생이에요 유아이도 17,000원이에요 자 수형 때문에 자 번호를 요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입장이 환협으로 생겼고요 상당히 단단합니다 자 이거 입장 만져보면요 홍둥이의 입처럼 생겼어요 그만큼 다져진 아이예요 자 두수 많고요 요렇게 예쁘게 생긴 자 유아이는 2번으로 올려드립니다 두수도 상당히 많아요 자 3번입니다 수현 자연 군생이에요 유아이는 28,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요렇게 다글다글 붙어있어요 자 수현 요즘 수현이 많이 농장에서 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지라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수현 유아이는 3번으로 올려드려요 자 2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기 있는 아이들도 전체 사이즈 보면 22cm 됩니다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수현 자연 군생이에요 유아이는 4만원이에요 자 자연 군생이에요 목지라들이요 엄청납니다 자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요런건 완전히 대품이에요 자 요 입장 사이에도 요렇게 많은 아가를 자 달고 있는 자 수현 자연 군생 자 유아이 자 전체 사이즈 볼게요 자 전체 사이즈가 한 28cm 됩니다 진짜 예쁘죠 자 프릴 수현이에요 요아이도 수현인데 요아이는 프릴 수현이에요 2만원입니다 목대 좀 보세요 입장이요 상당히 크고요 입장 끝에 요렇게 프릴이 들어가 있어요 자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자 요기에 있는 수현하고 또 요기에 있는 수현하고는 입장이 작죠 자 미니의 그 수형처럼 그렇게 생긴 아인데 자 요거는 짤막짤막하게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 프릴 수현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요건 작품이에요 작품 자 여기는 드로이 자용 군생이에요 자 요거 할인 해주셨어요 7만 8천원에 자 요거 올려주셨어요 자 화분은 이렇게 깊이 있는데 심어져 있는데 너무 예쁜 작품이죠 상당히 큰 대품이에요 오늘 자 요아이 8만원은 받아야 되는 가격이에요 자 근데 7만 8천원에 자 요거 올려주셨어요 세상에 화분하고 너무 예쁘네요 사이즈도요 어마어마한 그런 대품이에요 자 요아이는 사이즈 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게 30cm가 모자랍니다 자 피치걸 자용 군생이에요 자 요아이 18,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요거 입장 좀 보세요 상당히 단단하구요 자 환협으로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피치걸 자용 군생이에요 요아이 18,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자 잔디로라고 합니다 자 자연 군생이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18,000원 자연 군생이에요 얼굴도 상당히 많죠 자 돌기 리스입니다 자 새빨갛게 물드는 돌기 리스 자 입장에 요렇게 돌기를 다 달았어요 자 오래 묵어야지만 요렇게 돌기를 다는데 자 요아이들이 입장이 단단하고 자 돌기 달아 있는게 너무 예뻐요 여기서 새빨갛게 물들면요 반합니다 자 화분은 제외구요 실물 가격이에요 자 후레니 자용 군생 자 번호 있습니다 요아이는 1번이에요 25,000원이에요 자 요거 아주 하얗게 자 요렇게 폭삭 뒤집어 쓰고 있어요 자 색감 너무 예쁘죠 밝은 그런 핑크톤으로 물이 잘 들었는데요 자 1번이에요 2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사두입니다 사두 자용 군생이에요 2번입니다 자용 군생이구요 요아이는 3만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자구를 달고 있어요 자 3만원에 올려 36,000원? 3만원이죠 자 2번 자 3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3번입니다 자 후레니 자용 군생이에요 요아이는 36,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자 3번이에요 오 이거 36,000원이고 자 요거는 36,000원인가요 3만원인가요 자 2번 자 요거 어머 세상에 자 요렇게 생겨요 3만원으로 보이기는 해요 자 해리왓슨 자용 군생입니다 12,000원이에요 자 목지라 요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자용 군생 아주 살짝 핑크톤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입장 너무 예쁘구요 자 12,000원 자용 군생입니다 자 환엽 엘샤 자용 군생이에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구요 짤막하고 단단해요 자 3두 3두 자 6두 자용 군생 자 요아이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하얼리아 자용 군생이에요 자 요아이 5만원 하는 아인데 오늘 4만원 자 하니까 내려주셨는데요 자 하얼리아 자용 군생 이 얼굴 좀 보세요 완전히 축구공만하게 생겼어요 진짜로 축구공만하게 생겼어요 세상에 자구 달려있는게 아주 단단하고요 자 나올 수도 없어요 아주 구석구석 자 요아이들이 얼굴을 내밀고 나오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나와요 자 하얼리아 자용 군생 자 요아이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아이 얼른 데려가세요 자 사이즈가 24cm 상합니다 자 화이트 로즈 자용 군생이에요 자 요아이 25,000원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수영 참 예쁘죠 자 항공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은 요렇게 생겼구요 자 두수 예쁘고 수영 너무 예뻐요 가격 25,000원에 자 요아이 올려주셨어요 자 요기도 자용 군생이에요 요아이도 25,000원이에요 진짜 예쁘다 와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요거 자 화이트 로즈 자용 군생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자 요아이 가격 내려주셨어요 와 이거 지금 얼마에 내려놓은거야 진짜 이거 가격 자용 군생 14,000원이 맞아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 얼른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새빨게 물드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인데 자 이거 어머 세상에 5만원에서 14,000원으로 내려놓으셨나봐요 세상에 이거 다이아몬드 대표님 2번입니다. 페리도트 자영 군생이에요. 유아이도 38,000원이에요. 진짜 예쁘다. 이 속에 자고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반짝반짝하고 통통하고 와 수영 예쁘고 자영 군생에다가 38,000원에 1번, 2번 똑같아요. 이거는 1번입니다. 고사홍철화 1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14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유아이도 18,000원. 철화 너무 잘 엮여있죠. 이 고사홍이 이렇게 붉은 톤에 약간 어두운 붉은 톤으로 물이 들잖아요. 그런데 유아이가 점점 오래 다져지면서 이 붉은 톤이 밝아지게 물이 들어요. 고사홍철화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14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올패시 에어 자영 군생입니다. 13,000원 할인가 내려주셨고요. 이 목대에 이 아가들이 달려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워요. 엄마 품에서 꼭 달려있어서 자기들이 생존력이 상당합니다. 목대에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올패 자영 군생이에요. 실큐 군생입니다. 유아이도 할인해주셨어요. 14,000원에 내려주셨어요. 3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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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두, 7두입니다. 군생이에요. 엔젤빙 철화 4만원에 또 할인가 내려주셨네요. 철화 생얼이 잘 엮여있어요. 가운데로 생얼이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생얼을 보호하듯 철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 4만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이거 올려주셨어요. 가격 사이즈 이렇게 하면 한 24cm 정도 됩니다. 진짜 저렴하네요. 벤바디스 자영 군생이에요. 2만 5천원에 올려주셨어요. 두 수 이렇게 많습니다. 단단하고 잘 묶었어요. 손톱 끝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벤바디스 자영 군생입니다. 이거 17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홍궁작입니다. 14,000원이고요. 자, 목지라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주 꼬불꼬불. 자, 프릴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쁜 홍궁작. 자, 이거. 와, 진짜 예쁘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27cm 정도 됩니다. 금법사입니다. 자, 12,000원인데요. 와, 이거 수영 너무 예뻐요. 이 목대집 보세요. 작품이네요. 꼭 분자같이 생겼어요. 자, 얼굴 이거 너무 예쁘죠? 어머, 세상에. 진짜 예쁘네. 자, 12,000원이라고 해요. 이게. 집시 자영 군생이에요. 자, 16,000원입니다. 세상에, 예쁘다. 오, 짤막짤막한 거 봐. 완전 작품이네. 아우, 진짜 이거 너무 예쁘네. 자, 1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영 군생입니다. 자, 노랗게 이렇게 황금물결이에요. 아우, 세상에. 연두, 연두. 노랗고. 자, 오렌지빛. 아주 고로고로 다 색감이 들어가 있는데. 자, 레몬누드 철화를 오늘 18,000원에 내려주셨어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철화 생얼이 잘 들어가 있죠? 세상에, 웬일이야. 요거 너무 예쁘다. 18,000원이래요. 와, 진짜 생얼, 철화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요거 3개 준비해 주셨어요. 젤리 누다 자연 군생이에요. 자, 요기도 할인을 해주셨네요. 자, 14,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속에 자구 좀 보실래요? 요거, 아우, 진짜 예뻐요. 아우, 진짜 단단하고. 아주 입장에도 구석구석 다 자구를 물고 있어요. 자, 요게 14,000원이라고 합니다. 아우, 진짜 웬일이야 오늘. 자, 요즘 다육이 농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요즘 경기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워낙에 지금 싸게 애들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요거 14,000원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도 얼른 데려가셔야 돼요. 진짜 저렴합니다. 자, 빛감 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와, 세상에. 와, 진짜 단단해.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전체 사이즈가 요 19cm 됩니다. 구른 아이들이. 자, 오늘 요거 14,000원에 올려주셨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가딩이에요. 자, 요거 번호는 2번이라고 쓰여있네요. 22,000원입니다. 자, 목지라 상당히 튼실하죠? 자, 빨갛게. 자, 물이 드는 아이예요. 요아이. 자, 연봉자연군생이에요.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17cm. 자, 17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와, 연봉이 두 수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게다가 요아이가 자영군생이라고 해요. 자, 적심군생하고 자영군생은 또 가격대가 나가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연봉은 지금 자영군생이에요. 자, 두 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목지라에다가 속에도 이렇게 자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자, 연봉자연군생. 요렇게 생긴 아이가 3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나 오래 키웠겠어요. 이거는요. 지금 제가 봐도 보통 5년 이상은 키운 아이예요. 어우, 세상에 웬일이야. 요거. 자, 연봉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30cm가 넘습니다. 아주 자구가 바글바글해요. 자, 요거 데려가시는 분이요. 자, 복 받으시는 거예요. 자, 고수티. 자, 고수티 철화에서 생얼로 풀린 아이예요. 자, 15,000원에 올려주셨고요. 자, 이거는 12cm 풀분이에요. 이 철화에서 생얼로 풀린 아이들이 입장이 짤막하고 이 모양이 예쁘거든요. 그런데 자, 요거 꼭 부채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색감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어가 있어요. 자, 1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게 있는 아이도 고수티 철화에서 생얼로 풀린 아이예요. 자, 요아이는 24,000원이에요. 아, 진짜 예쁘죠? 요아이는 물이 조금 더 들었고요. 두수가 진짜 많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철화에서 이렇게 생얼로 풀리면 자, 요 생얼 얼굴이 상당히 많죠. 근데 자, 수영. 우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은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요아이가 24,000원이래요. 자, 전체 사이즈 볼게요. 21cm 정도 됩니다. 자, 마제스티아 금이에요. 자, 요거 오늘 할인 또 내려주셨습니다. 6만원에 내려주셨는데요. 자, 목지라 이렇게 목지라 보이시나요? 요거 자연군생이에요. 진짜 예쁘죠? 자, 요기에 얼굴에 분질을 해가지고 야, 요기도 두개 달고 요기도 두개 달고 자, 요기는 하나, 둘, 세개를 달고 있어요. 자, 6만원에 할인과 내려주셨는데요. 요거 사이즈 재고 갈게요. 자, 마제스티아 금 자연군생이에요. 자, 전체 사이즈가 25cm 됩니다. 요거 수영 참 예쁘죠? 자, 요기 있는 아이는 마제스티아 금. 자, 요아이도 가격 내려주셨어요. 만원이나 내려주셨어요. 요거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목지라 요렇게 하면 보일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꿀목대입니다. 자영군생이에요. 자, 빛값 예쁘죠? 세상에, 요기도 얼굴 두개. 자, 요기도 두개, 요기도 두개. 네 개를 달고 있어요. 자, 요쪽에도 있고. 자, 요 뒤에도. 어머나 세상에. 제가 팔이 닿질 않는데. 자, 요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 마제스티아 금 자영군생이에요. 자, 요아이는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전체 사이즈는 23cm 됩니다. 요아이. 와, 너무 예뻐요. 자, 요쪽으로 또 올게요. 핑크 플로라 번호 있어요. 자, 요아이 번호 있습니다. 자영군생이에요. 1번으로 올려드릴게요. 15,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아주 단단하고 짱짱합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잘 묵은 아이예요. 자, 삼두입니다. 요건 15,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피멍이 들었죠? 자, 너무 예뻐요. 2번입니다. 핑크 플로라 4둡입니다. 요아이는 2만원이에요. 자, 짤막해요. 반질반질합니다. 새빨갛게 홍옥처럼, 새빨간 사과처럼 물드는 아이예요. 자, 요아이는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자연군생입니다. 2번이고요. 요아이는 1번이에요. 와, 요기에 4종 세트. 자, 4동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7세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잘 묵었어요. 자, 꼬맹이들이 아니에요. 달달 묵어서 색감도 예쁘고. 자, 요거 목지라들이 생긴 아이들. 자, 요거 7세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가격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가격입니다. 자,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1번이에요. 자, 1번 세트. 자, 카시오 적금, 줄리아나, 사과꽃, 짚시.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4종이에요. 자, 4종에 16,000원. 자, 캡처해 주세요. 요렇게. 자, 카시오 적금 이거 다져진 거 좀 보세요. 이거 줄리아나, 사과꽃, 이렇게. 자, 요게 16,000원이라고 합니다. 1번입니다. 오우, 세상에. 너무나 잘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자, 요쪽으로 왔어요. 자, 요거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요 사이즈가 보이겠죠. 자, 얘네들은요. 자, 덮어도 얼굴이 큽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아이는 2번이에요. 짚시입니다. 짚시 얼굴 좀 보세요. 세상에, 단단하고요. 자, 초코캔디입니다. 초코캔디. 알바뷰티. 마론힐. 자,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다 만 원 넘습니다. 요 하나만 해도 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요렇게. 짚시. 메뚜에요, 이게. 요거 2번입니다. 자, 1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또 요쪽으로. 자, 요렇게. 자, 3번입니다. 자, 줄리아나. 자, 무거 써. 이 목대 좀 보세요. 빗감 너무 예쁘죠. 두수 좀 보세요. 요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자, 모루타. 모루타. 단단하여 돌덩이에요. 이거 지금 10cm에 심어져 있어요. 짚시. 자, 사둑니다. 산딸기. 와, 빗감 너무 예쁘죠. 요 색감 좀 보세요. 아주 통통 비주얼이에요. 자, 요거 3번이에요. 1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쪽으로 왔어요. 자, 요기 있는 아이. 자, 4번입니다. 덴바디스. 다져진 거 좀 보세요. 요거 10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가 달린 거 좀 보세요. 파랑새. 자, 요거 아주 분 뽀얗게 있고요. 핑크새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빨간새가 돼가고 있습니다. 요거 줄리아나. 휴밀리스. 세상에, 이거 웬일이야. 요거 4번이에요. 자, 1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오, 진짜 이거 보시면은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진짜 이거. 오우. 자, 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4종이에요. 5번입니다. 엘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둑니다. 요거 짚시. 자, 4둑니다. 요거 다져진 거 좀 보세요. 빗감 좀 보세요. 요거 돼지코. 자, 다져졌죠? 상당히 예뻐요. 두 수도 예쁘고, 오히려 다져진 아이입니다. 레몬 스위티. 자, 목지가 있어요. 요것도 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5번입니다. 16,000원이에요. 아, 세상에. 이거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진짜 웬일이야. 자, 다육이 아지트 대표님. 오늘 상당히 착한 가격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와, 정말 힘듭니다. 자, 다육이 파시는 분들요. 사장님들 되게 힘드세요. 자, 요거는 6번이에요. 자, 요거. 자, 요거. 자, 요아이. 요거 벨타나. 다져졌죠? 상당히 단단해요. 자, 올리비아. 이 자구 좀 보세요. 올리비아. 자, 요거 아메치스. 자, 요거 짚시. 자,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자, 6번입니다. 자, 유아이도 16,000원이에요. 자, 요쪽에. 자, 7번입니다. 자, 아메치스. 이 묵은 거 좀 보세요. 목대 좀 보세요. 자, 요거. 모수폴. 자, 모수폴. 자, 3두인데요. 반짝반짝합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거. 페리도트. 자, 페리도트. 빨강이로 물드는 페리도트. 요 자구 좀 보세요. 자, 요기 있는 아이는. 긴잎핑키. 자, 긴잎핑키 들어가 있어요. 자, 긴잎핑키. 페리도트. 모수폴. 아메치스. 자, 동글동글 핑크 사탕이에요. 자, 요렇게 잘 묵은 아이들이에요. 자, 요아이가 16,000원입니다. 요아이는 7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진짜 오메. 자, 요 세트요. 4종 세트인데요. 자, 요렇게 7번이에요. 요렇게 6번입니다. 요렇게 5번입니다. 요렇게 4번입니다. 자, 줄리아나, 모루타, 짚시, 산딸기 해서 요고 3번입니다. 요고, 짚시, 초코캔디, 알바 뷰티, 마룬힐, 자, 요렇게 해서 2번입니다. 자, 16,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줄리아나, 사과꽃, 짚시, 자, 요렇게 해서 1번입니다. 16,000원입니다. 자, 요아이들 꼬속 찜에 가세요. 자, 오늘 다육이 아지트에서 예쁜 자연 군생들 그리고 세트 영상 담아봤습니다. 택배는 2만원부터 보내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물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자, 한 번 더 요렇게 캡쳐하셔서 자, 가격 비교해보시고 그렇게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